오! 우와! 야 왜그래? 야 왜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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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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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조심해! 저기 여기 만나서... 갈라쇼다 갈라쇼! 이거 그럼 이걸 왜 한 거야?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누구 머리예요? 아니 아 아 아 아 빨간 볼래요 빨간 볼래요 빨간 볼래요 아 아 아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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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틀의 슬로우댄싱은 어떤 곡인가요? 슬로우댄싱은 아 슬로우댄싱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바리마스 저는 사실 예능이란 거를 어 오케이 컷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뭐 조금 쉬고 보통 그렇게 하죠 다음에 장소로 이동할게요 네 장소로 이동하고 또 찍겠습니다 어우 아니던데요 어우 아니던데요 아니아니 컷이 없어요 계속해요 제가 잘 때도 컷이 없어요 제가 잘 때도 컷이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었죠 다시 한국으로 아 마음은 근데 여권이 나 피디님한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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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너의 러그 미 그래서 러그 너의 러그 미 보이소 러그 러그 저는 뭐 소 바니 이때 그릇 아리 가토 우와 비상 비상 앵기가 조주 아 비상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엄마 듣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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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멤버들이 다 어 항상 밝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 맨날 하고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는 정말 건강하고요 정말 외모도 건강하고 마음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아 저희 음악을 저희가 음악을 직접 만들고 쓰고 또 무대에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 아 치얼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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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케 사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아 사케를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요? 어? 왜 공작? 백토로로만 Appaları 저 4코인 4코인 많이 받는다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4코인 아이고 유보 몇살이에요? 26살이에요 저는 27살이에요 형님 형님 데뷔 몇 년 정도에요? 데뷔 데뷔 4년 데뷔 전에도 14년 데뷔 14년 선배님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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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이 날개 다 썼는데 다운이 날개 다 썼는데 날개 다 썼는데 날개 다 썼는데 날개 다운이 아 이거 빨리 나 렛 뭐 아 아 으 와 으 너무 좋았어요 으 너무 좋았어요 에 스캐치북 그치 하아? 으아... 으하하하하! 일본어로 말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10년 전에 배경을 했었어요 배경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좋은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수 칠 시간 없으니까 비 오는 날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그냥 주무십시오 자고 일어나고 또 하루가 안 지나가 있을 거니까 그때 들으십시오 오오오오 야 이거 해수나 햄스턴트 스파인더 아 떨어지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오오오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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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희한한데? 몇 개에 두 개죠? 저 네 개요 네 개요? 네 왜 네 개요? 너무 느리셨어 왜 갑자기 네 개요? 두 개를 원하셨잖아요 기간이 좀 차 기간이 좀 차 너무 감겼어 잘했어 잘했어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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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밤에 또 두 개 했잖아요 밤에 또 제가 아 피이 빡빡하네 오오오오 ㄱ ㄱ ㄱ 해! 우리 거울동! 말하면 동동! 예! 동동! 떠나져라 동동! 눈길을 동공! 지금 동동! 우리 거울동! 너는 그냥 벗겨! 우리 거울동! 말하면 동!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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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x 3 9 하 1 hou 1 1 2 2 2 1 2 3 2 내가 본 적으로, 내가 본 적으로, 너는 너의 건지, 너는 너의 게시기를, 너의 대경을, 너는 너의 거야, 너의 것 미래, 너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, 너의 미래, 너의isés! 감사합니다.